이거 원본 영상인가요? 아닌가요? 원본 영상이면 블랙박스 무진장 안 좋은 거예요. 아, 이거 원본 아니네. 착하고 누르는 소리 들리네. 버리려다가... 버리려다가 제가 그냥 같이 여러분들하고 검토하려고 보는 겁니다. 저 사본 영상 정말 싫어합니다. 성의가 없잖아요, 성의가. 아니, 저거 원본 깔끔한 걸 올려야지 사본을 착하고 올려서 봐달라고 하면 저 정말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처음에 원본을 확보해 두지 못하고 그냥 보험사 직원한테 조각, 보험사 직원한테 가져가서 그래서 원본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본 영상은 아예 보지도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분 거는 그냥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사본도 깔끔하지도 않네, 에휴. 이거 오디오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오디오도 없고. 오디오 원래 없나요? 이럴 때 오디오 있으면 얼마나 영상이 좋잖아요. 이런 건 한 분리해서 방송하기도 딱 좋은 건데 영상이 속된 말로 영상이 구려요, 구려, 구려. 사본이라서. 저 오토바이가 천천히 가니까 오토바이를 추월하게 해서 중앙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앞차도 추월하려고 했는데 앞차가 앳떼 들어오네요. 왜? 이 차가 우회전 천천히 하니까 이 차를 피해가려고 이 차도 중앙선 넘어옵니다. 그림으로 보시겠습니다. 앞에 트럭이 우회전하는데 천천히 이것도 이렇게 피해가려고 그래요. 나는 여기서부터 쫙 가려다가 부딪치는 거예요. 이번 사고 과실 비율 어느 정도로 보여지십니까? 쭉 가는데 상대차도 좀 기다리면 되잖아요. 이 트럭 빠지면 되잖아요. 아, 영상이 지저분해서. 그런데 거기서 중앙선 넘어옵니다. 넘어서 가려고 그러다가 쾅! 몇 대 몇? 자, 블박차 80%, 블박차 70%, 블박차 60%. 5 대 5, 오히려 앞차가 더 잘못. 투표 시작. 38%, 70 대 30이 48%, 60 대 40이 8%, 50 대 50이 4%. 오히려 앞차가 더 잘못이 2%. 앞차도 중앙선 넘어가면 안 되죠. 앞차도 앞차도 중앙선 넘어가면 안 돼요. 저 점선이 아니잖아요. 물론 뒤차가 잘못했죠. 뒤차가 무리하게 오토바이도 추월하고 앞차도 추월하고. 이거는 80 대 20까지는 아니고 한 70 대 30에서 60 대 40 그 정도 보고 싶은 마음인데요. 이럴 때 추월할 때는 빵 하면서 가야 돼요, 빵. 그런데 오디오도 없어서 어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분심이어서 80 대 20이래요. 뒤차 80, 앞차 20이래요. 그런데 앞차 잘못이 20%밖에 안 될까요? 앞차 깜빡이 켰나요? 깜빡이도 중요합니다, 깜빡이. 깜빡이 안 켰으면 기본적으로 30%보다 더 많아야 돼요. 없네요. 이거 블박차 보험 사와 보고 좀 더 싸워보라고 하십시오. 원본 영상 올려주셨으면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서 함부로 해서 한번 방송하고 싶은데 원본이 없어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